저 역시 따르겠습니다 K.A.M.A.K.I.P. 흔들리지 마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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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아래 아 들류가 조금 애매했네 이거는 피 관리했다가 흔들리지 마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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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줘야지 나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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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 깜짝이야 성공 섰으면 죽었겠다 어 케바케입니다 나이스웅 야 카사스 궁 없냐 뭐야 저 테른 아 이거지 야 이즈가 앞이잖아 이거 야 이즈 이즈한테 지금 원안이 왜 이렇게 많아 지금 왜 이렇게 세 아 이즈 아 이즈 너무 센데요 상대 이즈가 앞이전하면 열받아서 죽이고 스포지는데 전상인가요 맞아요 아 이거 서스 형 서스 형 Q가 안 맞아 어어 어어우우 어어우우 코크다치 vs 초코화임 뭐야 이거 뭐냐 아니 아 뭐해 아 뭐해 아 뭐해 뭐하는 거야 왜 들어간 거야 진짜 제일 위험한 한타 지금 아 루비스 하나 살걸 아 맞네요 한수 배워갑니다 까비 빌어 빌어 라인 빌어 폭탄을 맞으면 욕자냐 폭탄을 맞으면 욕자냐 흔들리지 말아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3 2 ㄷㄷ ㄷㄷ 집중하십시오 어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너무 힘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